마흐반장 바라밀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마흐반장 바라밀 이는 모름지기 마음에서 실천하는 것이요. 입으로 외우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외우더라도 마음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곡두각시와 같고 흑개비와도 같으며 이슬과 같고 붕괴와도 같아서 실이 없으나 실이 없다. 실천하지 않으면 실이 없다. 실은 일종의 소득이죠.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 여러분 이익이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의식의 나이면 되게 편해요. 인간의 모든 병이 어디서 오지요? 그러니까 대개 요즘 의사들이 하시는 말씀이 인간의 모든 병은 스트레스에 온대요. 스트레스에서 온다. 이 말도 이해되죠? 여러분 의식이 나면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여러분 저 태허공에 저 하늘 저 하늘에 뭔가 기스가 날까요? 자기가 좁아지면 스트레스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툭 터져가지고 저 뭐 청천백일이 빛나는 저 하늘이 바로 내 마음이 저렇게 열려버리면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되게 마음이 편해요. 스트레스 때문에 에너지가 고갈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에너지가 고갈 안 돼요. 참 희한해요. 따라서 실제로 행해야지 입으로만 외우는 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도 행한다면 곧 마음과 입이 서로 응할 것이니라. 본 성품 이것이 불이니 성품을 떠나서는 따로 부처가 없는이라. 본 성품 여러분 본 성품 아까 써드린 중생심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 모든 사람의 본질은 같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본질은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이 성품 성품은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본질 본 성품 본질 이것이 곧 부처이니 성품을 떠나서는 따로 부처가 없는이라. 그러니까 성품이 바로 부처다. 이런 말을 육조해능 스님이 했다. 그리고 만약에 육조해능 스님을 믿는다면 여기서 오케이 성품이 지금 깨어있는 이것이 부처 오케이 끝 그러면 생사도 넘어서고 모든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이거니까 여러분 따로 구하는 것도 없어져요. 희한한 게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 인간은 인간은 나름대로 욕망이 있죠. 일반인들의 욕망은 보세요. 식 돈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색 남녀문제 명 명예 명예욕도 대단하지요.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도 엄청나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고 남녀문제도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욕망 이 세 가지 욕망 중에서 또 이렇게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명예욕이 강해요.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갈망 이런 것이 엄청 강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전국에 무슨 수행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태국에 가 있고 미얀마에 가 있고 인도에 가 있고 또 무슨 플럼빌리지에서 프랑스에 가 있고 미국에 무슨 센터에서 가 있고 지금 전세계 한국인들이 엄청 많이 나가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다 뭘 찾아서 갔을까요? 그분들이 전부 뭘 찾아서 갔을까요? 나름대로 명예욕에 명예욕에 끌려서 그런 데 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찾는 건 뭘까?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이 깨달음을 찾아서 그렇게 외국에 나가 있다. 비용도 비싸요. 그러면 육조선이 말하는 건 깨달음이 뭐예요? 부처를 찾아서 갔다. 그런데 부처가 뭐냐? 모든 사람의 갖추고 있는 이미 갖추고 있는 본질 이걸 성품이라고 불러요. 내한테 있는 성품을 자성 이게 깨어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성품이라는 말을 불성 그리고 이것이 알고 보면 모든 것의 본질이기 때문에 또 법성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이것이 부처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런 말을 듣고 이 자리에서 나도 의식이 있는데 딴 게 아니라 앞에 나왔잖아요. 물을 마셔보고 찬 줄 더운 줄 아는 그것이 의식이다. 그러면 이거네 하고 확인되면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갈 필요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항상 이렇게 같이 있다. 인만유에 항상 같이 있다. 그러면 일단 마음이 편해져요.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런 글자 들어보셨나요? 지 조 옆으로 보면 지 아래로 보면 조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하면 오 나 나는 유 오직 지 안다 조 만족할 줄 안다 오 유 지 조 나는 오직 만족할 줄 안다 오 유 지 조 이게 열반이에요. 욕망의 불길이 꺼진 거 그러면 만족할 줄 안다 할 때는 여러분 원하던 것이 얻어져야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이 원할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은 부처예요. 혹은 신이에요. 혹은 성령이라 이러면 뭐라고 부르도 상관없어요. 절대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지금 멀쩡하게 깨어있는 사람마다 멀쩡하게 깨어있는 이거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알아채면 오 유 지 족이 이루어진다. 이것 찾아서 전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엉뚱하게도 자기한테 서 있네. 자기를 찾아서 온갖을 다니다가 어느 순간 문득 자기한테 이미 있네 하나님을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모든 깨달음은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근거예요. 근거 모든 사람의 본질 이것이 부처다. 이때 모든 사람을 중생이라고 하고 본질이 의식이니까 중생심이 진불 진짜 부처다. 이런 말을 한번 새겨 들으면 인생이 바로 잡힌다. 기독교의 말하는 구원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그게 이런 거 하나 알아차리는 데서 비롯된다. 인생이 바뀐다. 자 그래서 다음에 다음에 어떤 것을 마하라고 하는가 마하 마하는 크다는 말이니 이 심의 양이 심양 이때 심은 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의식의 크기가 광대하다. 마치 허공과도 같아서 가가 없다. 그래서 마하라고 한다. 크다라고 한다. 또한 이 의식은 여러분 네모예요 동그라예요 모양 없지요? 그죠? 큽니까 작습니까 없지요? 청 황 적 백 등 빛깔도 아니며 위 아래도 없으며 길고 짧음도 없으며 여기에는 승날 것도 기쁠 것도 오른 것도 그런 것도 없다. 착한 것도 악한 것도 여기에는 없다. 머리도 꼬리도 없다. 시작과 끝도 없다. 모든 부처의 국토가 바로 이와 같아서 허공과 같다. 모든 부처의 국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불국토예요. 불국토 재불의 국토가 이와 같이 허공이다. 여러분 지금 허공을 요즘 말로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간 잠깐 한번 공간 느껴보세요. 공간 이 소리가 퍼지는 공간 이 소리가 퍼지고 있는 공간 그 공간에 끼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의식이 있잖아요. 이 공간에 이렇게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여러분 못 있죠. 못 못이 스스로는 자장은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죠. 못이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못을 센 자석에다가 붙여 놓고 있으면 어느새 개가 자장이 생기죠. 그래서 다른 못을 붙이죠. 개가 그거와 같아요. 육조 해릉이라고 하는 육조 해릉 조계대사라고 하는 강력한 못이 강력한 자석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공부하게 되면 공부하는 사람이 어느새 이 자장을 같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등불이 하나의 등에서 다른 등으로 전등 되듯이 촛불이 다른 불에 붙여가지고 촛불이 퍼져가듯이 자석도 한개에 강력한 자석이 있으면 그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붙어가지고 그래서 고려시대에 여러분 보조국사 아세요? 송광사에서 모시는 보조국사가 육조단경 읽다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깨닫히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대목에서 깨달은가? 이런 대목에서 깨닫는 거예요. 모든 중생의 그냥 이 본질 지금 깨어있는 이 마음 이분들은 불교신다 불교신은 마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저는 지금 마음이라고 하면 부처의 마음도 마음이고 엿장수 마음도 마음이고 갈대같은 마음도 마음이라서 마음이라는 말의 진폭이 굉장히 커요. 진국도 마음이라고 하고 변덕의 마음도 마음이라고 해버려가지고 이 마음이라는 말이 너무나 의미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돼.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중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 진짜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본심 진심 이거는 의식이더라고요. 지금 서양인들은 불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과감하게 본심은 의식으로 써버려요. 그리고 마인드 마음은 몽키 마인드예요. 마인드는 100% 몽키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마인드하고 컨시어스니스를 구분해가지고 변하는 현상의 마음은 마인드라고 부르고 변하지 않는 깨어있는 이것은 그냥 컨시어스니스 의식이라고 그냥 불러요. 이렇게 그냥 완전 통용돼 있어요. 우리가 고집한다고 되는 게 이미 대세가 그쪽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왜냐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마음 그러면 얼마나 용래가 다양해요. 그런데 의식 그러면 여러분 서양에서는 생각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생각을 그럼 생각을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변하고 그런데 생각 말고 여러분 생각과 의식이 구분되나요? 의식은 이렇게 껴있는 이거고 생각은 여기서 한 생각을 일으킨 거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의식은 바탕이고 본질이고 생각은 현상이에요. 일어난 거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세간사람의 그러니까 보통 중생들의 묘한 이 성품도 본질도 본래 공하여 가히 한법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본래 있다 이거예요. 이미 이미 있기 때문에 새로 얻을 수가 없다. 여러분 여러분 의식이 이미 있는 거예요 새로 얻는 거예요? 이미 있죠? 느껴보세요. 느껴보세요. 나의 이 의식은 본래 있는 거지 따로 따로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서 무소득 의식은 얻는 바가 없다. 이 말 이해하세요? 무소득 그리고 이 의식을 다시 얻으려고 하면 머리에 머리를 얻는다. 이 말도 이해되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미 있다. 깨달음이란 것은 이미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모르던 것을 깨달은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런 말을 동서양이 공통적으로 많이 했다고요. 서양에서 망각이란 말은 레테 레테의 강 할 때 레테거든. 레테 망각을 망각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회복하는 것을 영어에 아를 쓰거든. 아는 망각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레테이야 이러면 그리스어로 진리란 뜻이에요. 진리는 무엇이 진리인가? 망각을 되돌리는 것이 그게 진리다. 그게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진리란 뜻이에요. 뭐냐? 망각을 잊어버렸던 것을 아 이거 하고 되돌리는 것이 진리고 이게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그리스 말로 깨달음은 아 알레테이야 레테는 망각이란 뜻이잖아요. 알레테이야 망각을 되돌려서 기억해내는 것이다. 기억해내는 것이다. 깨달음은 기억해내는 것이다. 이런 깨달은 사람의 말을 듣고 육조당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사람의 말을 듣고 지금 나의 의식이 바로 부처다. 이거 알아차리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런 말을 듣고 여기서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걸 인연이라고 하는데 인연 있는 사람만이 깨닫는다. 이런 말이 육조당경을 같이 한번 읽는 것은 엄청난 인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도 여러분 아마도 전성에 나라 구하셨는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을 듣는 거지. 모든 인간의 특별한 사람 말고 부처 말고 중생의 중생의 이 멀쩡한 이 지금 이 의식 이게 진짜 부처다. 이거예요. 모든 중생의 보통 사람들의 이게 세간 사람들 세간 사람들의 멀쩡한 이 의식이 바로 부처다. 그래서 자성이 창으로 공함이 또한 다시 이와 같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텅 비어 있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그렇게 인연이 인연만 있으면 확인되는데 인연 없는 사람은 깨닫기 어려워요. 스스로 깨닫기는 어려워요. 희한하잖아요. 의식을 자기가 하면서도 이걸 깨닫기는 어려워요. 일반인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공기가 너무 당연해서 공기의 존재를 우리가 망각한 채로 살듯이 그러다가 공기가 있다는 말 듣고 숨을 쉬어 보면서 아 공기가 있네 하듯이 이 의식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숨쉬고 살다가 어떤 사람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야야 너가 누구냐 몸이 너 아니야 너가 지금 너무 당연하게 있는 이 의식이 너야 하는 말을 딱 듣고 아 나는 의식이네 하는 순간 확 넓어진다 이거예요. 고니가 붕쇄가 되어 나르듯이 이 몸에서 벗어나서 의식이 확장되면서 우주를 덮는다. 의식이 우주를 덮는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탄어선님 들어보셨나요? 탄자가 마실 탄이잖아요. 허 허 허공을 마셨다. 이게 탄허 다고 그리고 여러분 강화도 가시면 함허동천이라고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함은 포함한다 할 때 함자 허 허공 허공을 품은 함허덕통이라는 선임이 계셨거든요.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조선시대에 그 스님이 거기서 계셔서 거기가 함허동천이에요. 거기 옆에 절 이름이 정수사예요. 깨끗할 정자에 물수자를 써서 아주 예뻐요. 절이 조금만 안하지만 정수사 거기 가면 함허덕통에 이 부도탑이 있어요. 사리탑이 있어요. 거기에 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외로 가까운데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강화도 가면 정수사에 함허덕통 사리탑 앞에 가만히 앉아있어 봐요. 지금도 좋겠네. 거기서 바다가 싹 보이거든. 강화도예요. 왜 좋냐? 함허덕통이 금강경 오가해를 정리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서문을 붙여놨거든. 기가 막힌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 우리 선배가 이걸 통달하고 딱 통달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딱 요점 정리해가지고 이런 문집을 딱 내놓았다. 그런 분이 가까운데 묻혀 계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있으면 그 책을 꺼내서 읽으면 달라요. 그분이 쓴 책을 그분의 사리탑 앞에서 읽으면 달라요. 그러니까 이 공부에 공부가 재밌어요. 그리고 곳곳이 이 공부를 읽어주는 인년들이 곳곳에서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 한국인으로 태어난 건 행운화예요. 이 공부가 가까워요. 한국인한테는. 다음에 선지식이요. 내가 지금 공을 쓰라는 것을 듣고 공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의식을 공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의식이 공이다 그러면 공을 허무해 공으로 착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없애려고 해. 인생이 괴로워서 이런저런 인연을 끊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공에 집착하면 자꾸 사람이 허무해져 버려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 눈앞에 이 순간 우리 눈앞에 난생 처음 맞이하는 이 현재가 지금 샘솟고 있지 않나요? 느껴집니까? 우리 눈앞에 우리가 평생 난생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새로운 시간이 이 새로운 현재가 지금 이렇게 펑 펑 펑 나오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현재를 타고 온갖 인연이 펼쳐지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보세요. 영어에서 현재가 프레젠트잖아요. 프레젠트 찾아보면 1번 현재 해놓고 2번은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지금 우리 눈앞에 난생 처음의 이 신선한 시간이 샘솟고 있어요. 어디서? 눈앞에서. 그리고 이것이 온갖 인연을 이렇게 우리한테 베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 커다란 선물을 내가 지금 이걸 못 느끼면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그냥 지지고 벗고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거고 한 번의 자각 여러분 각성이란 말 아세요? 각성? 한 번의 각성이 일어나면 인간이 바뀌잖아요. 이 각성이 이 현재에 대한 각성이란 거예요. 난생 처음에 모든 인간한테 모든 현재는 난생 처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인간에게 가장 젊은 시절 지금이에요. 한 인간에게 가장 젊은 시절이 지금이에요.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더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 난생 처음에 가장 젊은 시절이 이렇게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거를 쓸 줄 모르고 없는 것인 과거 미래에 매달려가지고 전전건건하고 있는 것이 일반인들의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없애려고 해서 이런 허무공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공은 그런 게 아니다. 공은 지금 이 순간 텅 빈 채로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는 여러분 텅 비어 있지 않나요? 이 새로운 시간이 그러나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이 텅 빈 이 공성 우리들의 본질 우리들의 의식 이게 이렇게 눈앞에서 펼쳐져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선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즐기며 사느냐 아니면 여기서 지지고 뽑고 사느냐 그거는 전적으로 자기한테 달렸죠.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런 강좌가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각성하게 된다. 각성 가끔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 주인공이 각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최근에 본 거는 바칭코라고 하는 재미 작가가 영어로 쓴 이민진 작가가 쓴 것이 지금 애플 TV에서 드라마 해가지고 지금 7화까지 나온 8화가 마지막인데 아마 2부가 시작될지 모르지만 1부가 8번 에피소드가 있는데 지금 7화까지 나왔대요. 그리고 8화가 다음 주 나오는가 본데 한번 날 잡아서 한번 모여가지고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저도 근데 유튜브에 요약을 잠깐 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보기 싫어도 나오니까 AI가 물고 오니까 그 빠침고 보니까 주인공이 나이 든 주인공으로 나오는 게 누구죠? 윤여정 씨 윤여정 씨가 부산 영도 출신이 나오더만요. 저도 부산 사람이라서 영도 잘 알아요. 저는 남포동에 살아가지고 다리 건너면 영도거든 거기가 근데 그 영도 사투리로 이렇게 젊은 주인공이 나오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윤여정 씨가 젊을 때 고향을 덩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자기 남편의 형의 부인 족보가 어떻게 되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형님이라 부르대요. 형님의 일본에서 돌아가신 유고를 백고를 안고 돌아와가지고 바다에 뿌리려고 돌아왔는데 영도 앞바다에 온 거예요. 그 드라마에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나오는데 윤여정 씨가 비가 오는데 자기가 어릴 때 그 바다에 들어가서 전복 닫은 그 바다 그게 탁 오니까 갑자기 모든 시간이 사라지고 여러분 시간이 사라지고 그때 어릴 때 전복 전복 닫은 그 순수한 시절이 그대로 눈앞에서 팍 펼쳐지니까 사람이 비가 오는데 그리고 바다에 졌는 줄도 모르고 이 노인네가 얼굴이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얼굴 표정이 여러분 야 안윤영 씨 연기 잘하대요 나는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 근데 여러분 한 인간이 각성이 일어날 때는 진짜 아름다워요 완전히 시공이 끊어져 버려요 시공이 끊어지고 내가 누군지도 사라지고 절대가 한 인간을 통해서 그 탁 나타났는데 그 표정을 내더라고요 그 사람이 수많은 독자들이 진짜 놀랍다 쇼킹하는 연기다 뭐 왜냐하면 그게 그대로 통하니까 한 인간의 각성이 여러분 그 윤혜정 씨가 노인네가 각성하는 장면이 보는 사람마다 다 각성되거든 이해되세요? 인생이란 것이 그 각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한 존재가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다가 영혼을 맛보는 순간 모든 제약을 풀어헤치고 누에고치가 나비가 나와서 팍 뜨면서 나르는 그 순간 그 각성의 순간을 탁 배우가 하는데 그 윤혜정 씨의 손주가 손자가 미국 건너가서 이름이 솔로몬이더라 오늘 이런 얘기다 그럼 해야 되죠 그 손주가 큰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하는 데서 시소하다가 그 각성하는 장면 큰 계약을 놓치고 오히려 각성에서 지하철에서 옆 앞에서 밴드가 비오는데 노래하는데 거기서 양곡버스 던지고 넥타이 풀어 던지고 양곡버스 던지고 그 밴드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각성하는 장면 지는 지금 큰 계약 놓치고 배사에서 쫓겨나는데 근데 그때 각성이 일어나서 자기 핏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서 하여튼 그 장면이 바로 겹치면서 윤여정씨나 그 손주나 각성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꼭 무슨 느낌이냐면 여러분 카잔차키스의 히라빈 조로바 보셨나요 거기다 보면 지금은 돌아가신 누구죠 그 안소니킨 안소니킨이 광산 다 말아먹고 그 광산 다 말아먹고 쫄딱 무너져서 망했는데 그 순간 춤을 추잖아요 그 유명한 춤을 추잖아요 조로바의 춤 그 각성 다 말아먹고 추는 그 춤 그리고 초생 그 탈출에 이 주인공이 그 수많은 세월을 조각할 가지고 터널 뚫어가지고 나가서 쏟아지는 빗속에서 왜 비가 이렇게 내리지 성령이 비로오는 그 그러니까 그 빗속에서 자윤이 되가지고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각성의 순간들이 잊지 못할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각성이 이런 강의실에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여러분께서 어떤 인연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쌓이고 쌓이다가 각성이 일어나서 진짜 내가 의식이구나 나는 의식이다 의식은 영원하다 고로 고로 나는 영원하다 하는 이런 각성이 탁 일어날 불꽃처럼 튀길 때가 있다 이게 도노다 도노 이게 단박이 깨닫는다는 도노라고 하는 것이다 도노 할 때는 견성한다 자기 의식을 본다 이거예요 의식이 깨어난다 깨어난다 의식이 깨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계속 저는 지금 두드리고 있거든요 어미 닭이 여러분 계란을 품고 있잖아요 계란을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 어미 닭이 쪼아요 왜 쪼우느냐 품고 있던 그 안에서 병아리가 부리가 생겨가지고 하면 이제 나가려고 안에서 미세한 기미를 보낸다 이거예요 그걸 느끼고 어미 닭이 탁 이렇게 어미 닭은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병아리가 준비가 되어가지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 껍질 인두껍 인두껍을 덮어쓰고 살다가 이걸 한번 찍고 나가려고 쪼우려고 하는 그런 기미를 보인 순간 이런 밖에서 이런 법문이 육주당령의 이런 말이 탁 올 때 탁 깨진다 이거예요 그런 각성의 순간이 생긴다 이런 강의 중에 많이 일어난다 법문 듣다가 은하에 대우한다 은하 말 끝에 크게 깨닫는다 자기가 의식인 이 사실을 다른 말로 하면 에고가 의식을 깨닫는 게 아니고 잠들어 있던 의식이 깨어나는 그래서 각성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잠들어 있던 의식이 깨어난다 그래서 자기가 의식인 줄 안다 그 순간 날아오른다 이것이 인간에 일어나는 기적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게 해탈이다 지금 그 메시지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순지시가 의식이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냥 멍때리고 있는 그걸 무기공이라고 그러니까 공에 집착하면 무기공에 떨어지는 멍때리는 그거 아니에요 인셉션 영화 보셨나요 거기 보면 포털님 다 봤네 저답을 잘하시는 거 보니까 영화를 많이 보셨네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게 다른 사람의 꿈속에 침투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침투하면 그 꿈속에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셉션 영화 보면 인간의 무의식의 꿈에 들어가서 인간 무의식의 깊은 바닥으로 들어가면 무기공이 있는 거예요 이 무기공은 멍때리기 때문에 여기는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중에는 특별하게 그 영화에서는 일본인이 나와요 일본인이 자기 무의식의 밑바닥에 무기공의 성을 짓고 그게 멍때리는 세계라서 아무런 고통은 없어 그러나 죽은 세계예요 거기에 성을 짓고 성주가 되어서 그냥 나오기 싫어서 거기에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영화에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그러니까 지금 깨어있는 텅 빈 채로 깨어있는 이 의식을 깨달아야지 이걸 모르고 생각을 없애가지고 자꾸 멍때리는 세계로 고요한 세계로 들어가면 거기에 집착하면 무기공이라는 데 떨어지는데 거기는 죽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산송장 산송장을 무기공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있죠 여러분 식물인간 그런 상태를 무기공인 여기에 떨어진다 공이 집착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선지식들이요 세계 허공이 능이 만물과 색상을 모든 칼라와 모양을 갈무리 하고 있어서 허공이 삼라만상을 다 품고 있어서 다 품고 있어서 일월 해와 달가 성숙 온갖 별자리의 별들과 산하대지와 샘 물골 또한 겨울이나 초목 총림 숲 악인 선인 악법 선법 천당 지옥이며 일체 대해 큰 바다와 수미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거기 보면 에베레스트 히말라야의 수미산이 있거든요 그런 제산이 모든 산이 다 허공 가운데 있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 모든 바다와 높은 산도 허공 속에 있는 것처럼 삼난만상이 바로 당신의 의식 속에 있다 느껴집니까 놀랍게도 삼난만상이 여러분의 의식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의식은 여러분 몸속에 있지 않아요 몸속에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금 이 의식이 이 평범한 의식 특가량 말고 지금 이 보통의식이 몸에 있지 않아요 몸속에만 있지 않아요 여기가 지금 다 여기가 한계가 없어 눈앞인데 이것이 한계가 없이 일월 성숙이 다 이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의 한테 잠깐 해보세요 잠깐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살짝 눈감고 살짝 눈감고 따라해보세요 입으로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속으로 따라하세요 나는 나는 크다 나는 진짜 크다 무한대다 나는 의식이다 의식이 없는 곳은 없다 나는 자이언트다 이것은 사실이다 I am big I am 여러분 커요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큽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여러분은 몸이 아니고 의식이고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의식 속에 있어요 여러분은 빅 I예요 스몰 I가 아니에요 나는 빅 I다 바로 빅 I 돼버려요 희한하잖아요 나는 빅 I다 하면 진짜 빅 I가 돼버려 왜 그런가 아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나라고 하는 것이 착각이었기 때문에 나는 크다 하면 진짜 크다고요 왜냐 사실이니까 우리들은 몸이 아니에요 몸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지 텅 빈 채로 깨워서 몸을 움직이는 이것이 크기가 없다고요 이게 우리들의 본질이라고요 본래 모습이 이렇다고요 자 다시 눈 뜨시고 이거와 같이 세인의 본질 본질이 의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의식이 공한 것도 또한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 여러분 6주당이 더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어떤 분은 왜 진도가 이것밖에 안 나가느냐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런데요 나가면 뭐예요 이 한마디 끝났는데 저는 솔직히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지금 여러분 멀쩡히 웃으시면서 끄덕끄덕 하시거든 제 말에 여러분 그렇지요 지금도 웃으면서 끄덕끄덕 하잖아요 아이고 끝나고 나가서 딱 둘이서 차 마셔보세요 한마디도 이해 못하고 있거든 희한하죠 이렇게 끄덕끄덕 하지 그리고 뭐 대답도 척척 잘하고 지금 다 웃으시네 진짜 그런데 나가서 물어보죠 까맣게 몰라 왜냐하면 여기서 다방 카페까지 걸어가는 사이에 까먹어버려요 진짜 급속도로 까먹어버려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지금 평소에 살 때는 어둠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고전을 강의하는 강의실에도 오시면 환해지거든 지금 의식이 깨어나니까 공명하니까 깨어있는 의식들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 이 형광등이 하나가 있는 것보다 여러 개 있는 게 더 밝죠 그것처럼 이 강의장이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의식들이 이 육조수님의 이 깨어있는 형광등이 저한테 왔고 제가 또 여러분한테 또 전화하고 해가지고 같이 깨어있으면 이게 환하다고 얘기가 그러다가 나가면 까만한 대로 다시 무명속으로 떨어져요 희한하죠 제가 이걸 숱하게 경험을 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깨달음의 가장 지름길이 뭐냐면 딱 한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하도 잘 까먹어서 말하고 나면 까먹으니까 그 문장을 나는 의식이다 같은 이런 한마디를 지금은 다 알아듣는데 돌았으면 그건 말이고 그건 책 속의 이야기고 나는 몸이야 이렇게 급속도로 돌아가버리는 고정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그걸 많이 경험해요 지금은 이런 데서는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한 시간 내내 따라하세요 나는 의식이다 나는 의식이다 이러면 그만하세요 이러면 합니다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의식인 걸 표시해보세요 물이 차요 뭔가 한다구요 그게 훨씬 더 빠른 교육이야 해보니까 그래 해보니까 이런 미사의구를 수없이 반복되는 걸 아무리 해도 돌았으면 다 잊어먹어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 뒤로 수많은 고정강자 그 많은 걸 들었는데 지금 기억나요 다 많이 웃으시네 다 까먹고 제가 지금 빠진코에서 윤여정씨가 비 내리는 부산 영도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면서 각성하는 얼굴 그러면 그거는 기억나실 거야 다른 건 다 까먹고 정말로 공부는 딱 한 군데에 파는 거예요 이거 벽을 뚫는 거예요 이 어둠의 벽을 한 군데에서 뚫는 거지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대목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고맙게도 성천문화재단에서 우리 실장님이 이거 유튜브에 떠올리거든요 여러분 같은 성천문화재단 고전 중에서 제가 하는 강의를 제일 많이 들어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이런 강의를 찾아다니면서 듣는 사람이 많은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그분들 유튜브에서 들으시는 부분을 위해서 한마디 드리면 여러분께서 이런저런 온갖 강의를 온갖 강사로부터 온갖 감옥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 헛짓이다 헛짓이다 정말로 딱 하나를 정해가지고 파야 돼요 그래서 뚫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자기의 이 망각을 자기의 망각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망각의 벽을 뚫는 거예요 렛태의 강을 건넀다 이 말 들어보셨나요 렛태의 강을 건너가지고 이미 망각의 벽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고요 막혀있다고 이거 뚫는 거라고요 뚫으려면 집중해서 하나를 뚫어야지 그러니까 많은 문장이 필요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오늘 제가 써드린 중생의 이 보통의식이 곧 진짜 부처다 중생심이 진불이다 이 한마디 말을 계속 파가지고 이걸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 말이 압축된 것을 화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법으로 왜 화두가 나왔는가 화두 까먹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유튜브 상에서 온갖 사람들의 지금 강의를 이거 듣고 더 그거 듣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화두 하나를 뚫는 것이 깨달음의 지름길이에요 화두 중에서 가장 유명한 화두가 뭐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답변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식으로 육조선님이 청중들한테 여기 그러시네요 자 선지식들이요 답변해보세요 선지식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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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을 해야지 저 말 따라하지 마시고 다시 선지식들이요 예한 것이 뭡니까 이게 화두예요 이것이 예한 것 이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줄여서 이 먹고 해요 한국은 이 먹고 화두가 가장 많이 해요 한자로 하면 시 이것이 시 심마 심마는 백화채예요 뭐냐 시 심마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 질문을 당하면 여러분께서 저한테 답을 내놓으려고 애써 하면 둘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물었잖아요 여러분 예 예한 것이 뭡니까 여기 답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 먹고 화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어디서나 답하려고 하는가 이게 유일하게 이 망각의 벽을 뚫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거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듣고 지금 이해하셨죠 바로 잊어먹어요 왜냐하면 망각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날 때 벌써 망각의 강을 건너서 왔어 그래서 다 까먹고 있어요 지금 깜깜하게 까먹고 있는 상황 이거를 뚫는 것이 집중력으로 뚫어야 그래서 이 질문 하나를 뚫는다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께서 저한테 아 정말로 그러면 저 뒤에 선생님은 보니까 지난 시간에 불자시던데 불교절에 수십 년을 다녀도 지금 이 순간 한 시간 딱 정해놓고 제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고 저한테서 딱 한 시간 동안 마저 보고 답하려고 애쓰시면 절에 40년 다니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각성이 일어나요 이해되세요 한 시간만 딱 문 잠궈놓고 제가 여러분을 질문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코너에 몰릴 거 아세요 이해되나요 그 코너에 몰려서 제가 사정을 봐두지 않고 한 시간 동안 계속 여러분한테 이렇게 푸쉬를 하면 여러분은 완전히 벽에 꽉 막혀버려요 그리고 그 벽을 뚫고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못 살 것 같이 꽉 막혀버려요 숨도 못 쉴 지경되버려요 그때 여러분 안에 불교로 말하면 관선보살이 나와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주면서 그 벽이 무너져요 이 망각의 철벽이 그때 무너져요 여러분이 죽을 똥 살똥 할 때 그래서 항상 깨달음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깨달음의 조건 오늘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네 지금 막판에 깨달음의 조건은 반드시 여러분 조건 예외 없어요 깨달음의 조건은 천척 정저 에서 일어나요 한척은 중국의 한척에 이십몇센티 쯤 돼요 그죠 척 한다고 그러죠 척도 그러잖아요 자 자의 하나의 길이 이게 척이에요 그러면 이십몇센티 돼 천척 되면 이십몇센티 곱하기 천하니까 이십 이만 이만이면 메트로 치면 100을 1m가 100cm니까 2만센티를 밑으로 환산하면 200m 감 옵니까 200m 200m 우물 200m의 우물 바닥에 딱 갇혔을때 깨닫는다 깨닫는다 그때 깨닫는다 꼼짝 못할때 이 몽키마인드가 꼼짝 못할때 그때 몽키마인드가 탁 무너지면서 벽이 깨지는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콜라에 몰리는거 그 콜라에 몰리는 그 상황 에서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강의 들으시는 이런 인연을 통해서 한번 이런 말을 들어놓으면 언젠가 내가 이번 생에 죽기 전에 진짜 한번 깨닫겠다 그러면 화두 들고 화두는 여러분이 드는거 아니에요 화두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는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을 당하는거에요 화두 든다 이 말은 질문을 당한다 그리고 도망 못가게 문 잠가 놓고 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천척 정조에 갇히게 돼요 심리적으로 숨도 쉬기 어렵고 몸은 막 떨려요 그 상태에서 오랫동안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무명의 망각의 철벽이 그때 무너져요 그래서 천척 정조가 깨달음의 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깨달음이 나이브하지 않아요 그냥 슬렁 슬렁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운좋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나요 여러분의 이 망각의 기술은 여러분은 고도로 지금 발전되어 있어요 이해되죠 돌아서면 까먹는 거 이해하시죠 그거를 하면 깨야 되는 거예요 그 망각의 벽을 그러려면 이런 지경에 몰린다 이게 화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 이 먹고 그 화두는 학생이 드는 거 아니다 선생이 하는 질문이다 그렇잖아요 뭡니까 하는 건 선생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학생은 거기 당한다 이거예요 그 대신에 망각하면 안 되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질문을 당한다 결국에는 200m 우물 속에 갇힌 것처럼 코너에 몰린다 그때 놀랍게도 여러분 여러분이 숨을 모실 때 여러분 목에 밤송이가 걸려요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게 돼요 딱 걸려요 그리고 에너지 감옥이 조여와요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럴 때 관세음보살이 불교로 말하면 관세음보살이고 기독교로 말하면 성령이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힘이 안에서 터져나와요 그러면서 이 벽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의 그 천재들이 발견한 깨달음의 조건에 그래서 천척이란 말이 오늘 절에 가니까 그 절에 누각이 높은 계단이 쫙 있고 계단 위에 누각이 이렇게 높이 있어요 밑에서 올라가니까 누각이 그러니까 계단이 쫙 있고 누각이 그 위에 이렇게 턱 있는데 누각 보니까 누각의 이름이 천척루예요 충주 석종사 가시면 충주 석종사 가시면 누각의 이름이 천척루예요 충주 석종사는 참선하는 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대목이 그 참선 교과서인 고봉화상의 선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딱 이걸 이름을 지었어 천척루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책을 보고 이치는 금방 깨닫게 알아듣죠 이치는 알아듣는데 내 마음은 옛날 습관을 부리지를 옛날 패턴대로 움직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몸인 상태로 움직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런 한번 코너에 몰려가지고 한번 와장창 깨지지 않는 하는 안 바뀐다 인간은 바뀌기 어려운 존재다 고집 불통이에요 맞죠 죄송합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이 고집 불통이 언제 깨지는가 이렇게 코너에 몰렸을 때 깨진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서구에 인생의 쓴맛을 보다가 이런 데 갇히는 사람들이 깨닫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깨닫는 게 아니고 지금 세계 3대 성자 여러분 세계 3대 성자 달라이라마 하스님 바티칸의 교황님 그리고 에카르트 톨레 서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톨레가 어떻게 깨달았는가 우울증의 바닥에서 천척 정주에 갇혔다가 거기서 터졌어요 지금 톨레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국의 바이런 케이티 같은 여성 이분도 살짝 맛이 갔어 그래서 거의 정신병원에 갇힐 정도로 그래서 완전 자포자기 완전 자기 자체를 버려서 완전 자포자기 어느 정도 침대에서 일반 요양원에서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쫓겨나가서 다락방에 갇혔어 그런 사람 있죠 자기 포기한 노숙자 노숙자 상태에서 들려가가지고 일반인들하고도 못 어울리고 쫓겨나서 다락방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침대에서 미국인이니까 침대에서 툭 떨어졌는데 지가 와서 다리를 갈가 다락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죽은 줄 알고 지가 와서 갔는데 그것도 움직이기가 싫어 자기를 완전히 버려버렸어 이 사람이 이해되세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되는 일 모두 사업이 말아먹고 자식들은 말을 안 듣고 뭐 이해되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온갖 이런 인생 파탄의 마지막 종점에서 정말 그런 데서 지가 자기를 갈가 먹어도 나는 이럴을 가치가 없다고 느낀 거예요 자기가 그 상황에서 어느 날 툭 깨어난 거예요 깨어났더니 주변에서 딱 보고 별명이 뭐냐면 삐나는 여자야 얼굴에서 삐치 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삐치 나서 여러분 지금 바이런 게이티 찾아보시면 검색하면 이 사람 이 여자 얼굴 나와요 지금 한 70대쯤 되셨겠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천척 우물 밑에 갇혔다가 툭 터져버리는 그래서 깨닫게 되고 자기 경험을 전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영성지도자가 된 이런 사람이 많아요 여기저기서 막 깨어나고 있어 지금 세계적인 지금 일종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것을 시스템화해가지고 누구나 이 상황에 가면 깨닫게 만들어놓은 법이 화두 참선법이에요 그러니까 참 천재가 이걸 발견해낸 거예요 남송시대에 오조법연 원어극건 대해종고 3대에 걸쳐서 일반인들도 누구나 이런 상태만 되면 깨달으니까 이런 상태로 코나이 몰리게 만드는 것이 화두법이라는 그게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보조국산이 뭐 태고보훈이 이런 분들이 이걸 가지고 한국의 전통수행법으로 지금은 정착이 되었는데 아무튼 우리하고는 가까워요 그래서 이런 전통들이 오늘 말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도움되지요? 네 그래서 언젠가 한번 발심하셔서 아 저 찾아오세요 제가 코너에 몰아버릴까 여러분이 완전히 감옥에 딱 가두고 밖에서 열쇠를 채우고 열쇠는 바다에 던져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살아나가야 돼 그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조건이 있어 그런 코너에 몰리면 급박하기 때문에 한 인간이 죽느냐 마느냐 사느냐에 코너에 몰리면 급박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요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걸 오래 하라 그러면 아무도 못해내지만 이것이 3일 5일 7일 딱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결판이 나기 때문에 한 번 발심하면 이런 기회를 딱 찾으면 그것이 일어난다 이게 지금 한국 불교의 수행법이 지금 육조회릉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선지식이요 자성이 자석은 자기한테 있는 본질 의식의 의식 의식이 능이 능이 만법을 머금고 있다 이 말 이해되시죠 이것이 바로 크다라는 음이다 그래서 알고 보면 삼라만상이 만법은 에브리싱 삼라만상이 모두 사람의 의식 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알고 보면 만법이 모든 사람의 성품 즉 그 사람의 본래의 마음인 의식 속에 있느니라 만약 모든 사람이 하는 일에 선이나 악을 볼 때 선도 악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또한 물들거나 집착하지도 아니하여 마음이 마치 저 허공과 같은 것을 이름하여 크다 하는 것이니 이 까닭에 마하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하라는 말은 설명이에요 한 사람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툭 터져서 허공처럼 되어서 모든 것을 품는 것 그걸 마하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마하가 되면 선이라고 해서 선이라고 해서 여러분 선악에서 보세요 기독교가 얼마나 또 아주 날카로운가 보세요 천지창조에서 에덴 동산에서 결국 에덴이 무엇으로 쫓겨나요 그러니까 아담이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무엇으로 쫓겨나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과일이잖아요 이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 선악과 이거를 불교에서는 분별심 이라고 해요 분별심 선악과 불교에서는 분별심 분별심은 뭐냐면 좋다 나쁘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 보세요 좋다 나쁘다고 분별하는 순간 좋은 것은 사랑하게 되고 나쁜 것은 미워하게 돼요 안 그래요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나요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보고 좋다 나쁘다로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식은 하나잖아요 하나인 걸 의식 이걸 까먹어버리면 현상에서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서 좋다 나쁘다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한다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습관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 하고 좋은 것은 사랑하고 나쁜 것은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취하려고 하고 미워하는 것은 내가 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매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선악과가 분별심이 발동해서 좋다 나쁘다 여러분 느낌 보세요 느낌 모든 느낌에는 느낌이 가장 원초적인 건데 모든 느낌에는 좋다 나쁘다가 있어요 저는 지금 보드 마크를 지니니까 매끈매끈하니까 참 좋네 좋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저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빼바람은 어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못하겠죠 모든 것에 사람을 보자마자 느낌이 바로 와 사물을 보자마자 느낌이 와요 그래서 그 느낌은 좋다 나쁘다 해요 그러니까 즉각적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경계를 대할 때마다 대상을 대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느낌이 오는데 그 느낌은 좋다 나쁘다 해요 그럼 좋은 것은 바로 애정이 탁 붙어버려 나쁜 것은 벌써 이렇게 치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몸에 지금 배겨있어 이 습관이 그러니까 이 습관을 어떻게 고치는가 이것의 반복이거든요 여러분 취하고 취하고 싶고 버리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사의 느낌이 오는 순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혹시라도 시험에 합격하거나 로또가 당첨됐거나 해가지고 혹시라도 정말 내가 바라던 게 왔어 그러면 그 산이 높으면 그 뒤에 뭐가 와요 그게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이게 떨어질까요 떨어지잖아요 산이 높을수록 계곡도 깊다 그러면 산이 높으면 조증이라 그래 떨어지면 울증이라 그래 그래서 조울증에 걸려요 인생이 무서운 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질 때 엄청난 상실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조울증에 걸리는 것은 인간이 그냥 우울한 게 아니고 좋은 것에 대한 그리움이 크면 클수록 우울함이 깊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는 좋다 나쁘다는 이것이 우리가 워낙 오래된 습관이라서 갈등 이 조울증에 시달리고 이 갈등이 우리는 깊어요 어떻게 치유하는가 이 세계가 하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치유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는 분별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이 세계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치유가 돼요 하나라는 건 뭐예요 의식도 각이고 의식은 한계의 큰 각이죠 마하 지요 마하 의식은 대각이고 그리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 피로회라기 온갖 감정들 포함해서 모든 것이 소각이죠 이해되세요 같은 재료예요 깨어있는 이것도 의식이고 이것도 알고 보면 지금 여러분한테는 시각이잖아요 혹시 불교신자 계시니까 시각을 불교에서는 또 안식이라고도 불러요 눈이 알아지는 거 안식 안식 이식 비식 안이 비 설 비식 설식 육체 신식 의식 의 의식 이런 안식 이식 식이다 이거예요 이 세계가 불교에서는 우리가 물질을 보는 게 아니고 눈이 물질을 해석한 것을 본다 그래서 눈이 해석했다 해서 안식이라고 불러요 실제로는 이 세계는 무엇인가 안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각이라는 말이나 안식이란 말이나 다 우리의 의식이 이렇게 나타난 이렇게 해석된 상태인 거 다 의식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걸 일미 한맛이라고 바다는 어디다가 바닷물을 찍어 맛봐도 다 짜다 한맛이다 이것도 각이고 의식도 각이고 이것도 각이다 이거예요 다 각이다 각으로 천하통일 이렇게 되면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이 멈춘다는 거예요 다 다 같은 각이니까 여러분 다 같은 각이니까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이 거기서 멈춘다 이게 지금 깨달음의 효용이에요 고통의 해결 이게 말하자면 깊은 건데 그러나 간단하다면 또 간단한데 어쨌든 간에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강의 들어도 돌아가면 또 까먹지요 여러분 하얗게 까먹습니까 까먹게 까먹습니까 까먹게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들어도 소용없어 이런 이런 감옥에 200m 우물 바닥에 갇혀야 돼 그래야 식급에 식급을 해야지 각성을 한다 이거예요 한 인간이 각성은 그냥 안 일어나요 식급할 때 각성이 일어나요 참 이게 인생에 참 인생에 참 묘미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일부러 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천척정저라고 하는 천척이라 되는 우물의 바닥 이게 화두다 화두에 제대로 한번 딱 걸리면 각성이 일어난다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지금 이 화두법은 중국에 없어요 중국은 변질대요 됐어요 그래서 연불이 연불이 되어버렸어요 중국은 연불선이라고 그래요 일본에서는 이것이 이것도 좀 일본에서 좀 변질됐다고 봐요 근데 오리지날리티는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어요 이 화두선에 일본은 화두를 풀어요 공안으로 1700공안을 풀어 푸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갇히는데 무슨 풀어요 한 번 갇혀서 화두는 하나만 풀리면 다 풀린다 이거예요 1700개 같다 이거 말하기 때문에 한 번 깨달으면 다 깨닫는 거다 근데 일본에는 이게 어려우니까 공안을 하나씩 풀어나가 그것도 뭐 뜻은 있지만 어쨌든 오리지널 깨닫는 방법은 한국에 있다 이거는 오늘의 결론으로 이걸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